안녕하세요 신쿠기입니다 오늘은 신림의 양꼬치 무한리필집에서 양꼬치, 삼겹살, 장어 등등이 있다는데 여기가 가게고 여기가 줄 기다린 사람들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2,000원에 양꼬치, 장어, 소꼬치, 삼겹살, 갈매기살, 해우기까지 개싸다 5,000원, 6,000원, 3,000원 5,000원 이제 기본 반찬 이렇게 나와있고 랑꼬치, 장어, 와 싫었네 소 삼겹살, 새우, 갈매기살 삼겹살, 새우, 갈매기살 삼겹살 패배 삶은 떡 2차로 양꼬치랑 장어, 소꼬치 시켰어요 고맙습니다. 입장 도가 응 클리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못 먹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먹은 꽃이거든요 세우고 보니까 딱 40개 더라고요 대던한 돼지 같아요 전 오늘도 맞지? 드디어!